야, 박광호. 너랑 한조다, 이제부터. 미친놈인데 미친놈이야? 이 싸가지한테 수값 채웠냐. 가서 오지 마라. 어, 뭐? 왜, 왜? 귀찮아, 이 새끼. 빨리 사. 이번엔 역대급으로 빨리 찢어진다니 내 송모가지 건다고. 나와. 아이, 들이받지 왜, 어? 다음에 참고할게. 나도 따로 갈 데가 있거든? 가, 그럼. 아니, 네가 먼저 일어나셨잖아. 네가 먼저 가세요, 그럼. 1986년으로 돌아가는 방법? 저도 잘 보겠습니다. 뭐, 이거 안 되잖아. 그건 안 되고요, 선배님. 겨우 겨우 겨우. 됐냐? 원래 잘하냐? 예. 아니라고. 생각. 이 새끼가 진짜. 나는 뭐? 아, 이 새끼. 너 나중에 후회할 텐데. 그럴 리가. 아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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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댄게 불러들었어 무슨 소리 안 들렸어? 무슨 소리 누구야? 확인해 아니 니가 확인하면 되잖아 이 새끼야 웃기려는 놀이네 이거 진짜 경찰이 흔들린다더니 걔는 손들어 아유 이제야 속이 다 부려네 너 지금 뭐한거냐? 억울함 너도 한 대 쳐 이 새끼야 생각 좀 하자 생각을 좀 하라고 생각을 뭐지 이 비정상적인 평화는 눈이 좋고 호가 좋고 뭐 그쪽이야말로 환상의 커플인데 아니 아니 니네만 하겠니? 미친놈 내 미친놈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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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